안녕하세요. 오늘은 해피아의 안무가인 하순미 단장님을 대신해서 저 수호와 예인이 함께 튜토리얼을 준비했습니다. 제목만큼 해피하게 준비했으니 즐겁게 따라해보세요. 처음에 발을 이렇게 포개서 앉아주시고 두 손으로 무릎을 접으면서 무릎을 세워주세요. 그리고 무릎에서 손을 떼면서 다리 밀어주면서 시선으로 그대로 천천히 손등으로 내려올게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왼손 들어 올리면서 골반 같이 업. 자 오른발이 먼저 접고 왼발이 따라 들어가면서 팔이 뒤에서 앞으로 시선이 올라가면서 시선 봐주세요. 그대로 오른손에 고개를 지금 두시고 빠져나갈거에요. 왼쪽으로 앞으로 그대로 다시 반대쪽으로 짚어주시고 접으면서 왼손이 안으로 그리고 서클을 쭉 그려주세요. 돌아간다. 왼손을 짚는 동시에 오른팔 왼발 꺼져서 머리를 당기면서 무릎 세우고 왼팔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서클을 다시 한번 크게 그려주세요. 왼손을 짚는 동시에 올리며 오른발이 먼저 펼쳐지고 왼손을 펼치고 외로 두 발 앞으로 못기 좀 쉬러서 ойдet 자 올라오면서 뒤로 엔 앞으로 카운트로 해볼게요 1, 2, 3, 4, 1, 2, 3 진행할게요 일어나면서 동시에 점프를 하는데 오른발은 파스에 왼발은 뒤로 살짝 무조해요 그래서 1, 2, 2에 두 손 앞으로 바로 팔을 앞에서 뒤로 갈라주면서 그대로 중심 뒤로 던져줄게요 오른팔 위로 보내면서 뒤로 팩 받아서 반대쪽에서 당겼다 오른손을 왼손으로 쳐내면서 돌려주세요 뒷중심으로 클라우드로 오면서 그대로 앞발을 밀어내면서 바로 프랑트로 다시 왼쪽 중심으로 따라 들어갈 거예요 하나, 둘, 그대로 오른팔 걷어내면서 걷고 앞으로 나가요 1, 그대로 다시 들어가서 2, and, 3, and, 왼발을 뒤로 그렇지, 오른팔이 위로 올라가서 바깥으로 돌아서 뒤로 감아주면서 앉으면서 시선사선 그렇죠, 그리고 오른팔을 빼낼게요 그렇지, 그리고 오른발이 빼낼게요 전에 손으로 Luigi 하겹시 미끄러지고 뒤로 들어와요 몸을 Baby보지션 오른발이 내면 앞쪽에서 위로 들어서 옆으로 찍으면서 업! 시선 보고 오른발을 스윙으로 당겨오르고 골반 들어줄게요 업! 그대로 오른발을 접어서 안고 앉고, 자, 바깥으로 오른발을 빼내면서 팔을 걷어내세요. 걷어내고, 앤 들어오고. 자, 다시 한 번 중심 이동하면서 뛰어 건너뛰어서 들어가서 맨손측으로 누울게요. 무릎 세우고, 그대로 두 손으로 던지고. 자, 윗등대로 당겼다가, 앤 한 번에 업. 앤, 무릎까지. 자, 둘, 셋,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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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and three, and four, and 차고 두,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and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지니의 많은 춤 영상과 튜토리얼 영상들 사랑해주시고 저희 활동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